영호 씨, 그 꿈이요.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한 번 와보고 싶었어요. 그 여자가 사는 곳이니까. 네가 그렇게 대단해! 너 정말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니? 웃지 말아요. 네? 웃지 말아요. 구경하고 갈래, 그냥 갈래. 이거 기억나요? 박하사탕.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왜 날 찾아? 뒤로 돌아! 안 돼! 다 다시 돌아갈래! 나.. 아멘